여러분의 환영보다 대기실에서의 어떤 비명이 더 큰 것도 같네요. 이 자리에서 여기가. 안녕하세요. 정우입니다. 첫 곡 들려드리고 정식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섯 번째 토요일 들려드릴게요. 내가 두고 간 안경 여전한 눈빛만큼 나못다 안녕 너 울던 그 앞에 밝혀둔 그 뿔에 따라 낮에 어둠 인사 당신이 버려둔 어제여 지친 그 방 안에 서인 심었다가 꿈을 봐 잊은 도전 나의 봉합이 나 머물러요 나 머물러요 나 머물러요 나 머물러요 흡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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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남은 시간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가요 깨지는 소문 괜찮다 말했나요 당신이 버려온 어제와 지친 그 방 안에 쌓이지 못하던 꿈 들고 애진부정 아래 우리가 놓아준 어제와 웃는 것 아래 말하지 못하다가 당신과의 빛나게 말해 우리가 새어 두드리고 낯선 이 방 안에 잠들지 못하다가 꿈 들고 애진부정 아래 내 남은 시간들이 무너지 못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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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움의 겹치니 외롭지 않아의 첫 순서로 찾아뵙게 된 정우라고 합니다.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. 1부, 2부, 3부로 나눠져 있고요. 06면은 3부때 메뉴 때 대환장 파티가 될 예정이라 1부 때 말을 조금 아낀 것으로 방금 작전을 변경했습니다. 아무래도 정이 떨어져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곡으로 여섯 번째 토요일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 곡으로 뭐든 될 수 있을 거야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키는 대로 다리 벌리는 1부에 1부에 2부에 1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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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 1부에 난 가까운 데서 당신을 잃어보았고요 아주 먼 데서 아나도 봤어요 당신이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걱정없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서 당신을 잃어보았고요 아주 먼 데서 아나도 봤어요 당신이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걱정없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다 걱정없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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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